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부산항이 견실한 물동량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선 연근의 선사들의 기향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제60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중국 항만의 급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신항은 원양대형선사를 북한은 연근의 피더선사를 연계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고려해운, 흥아해운, 남성해운 등을 중심으로 해상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대형얼라이언스뿐 아니라 연근의 선사 유치에 신경 써야 부산항이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형얼라이언스와 더불어 연근의 선사들의 입항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적인 지원이 병행돼야 환적 물동량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수호 과장은 최근 진행 중인 선박 대형화는 부산신항의 환적 물량 증가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선사들이 북중국항만보다 부산신항을 기항할 수 있도록 해수부는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버려나가야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